많은 예술 애호가들이 잘 아시는 구사마 야요위라는 일본 아티스트 입니다 참고로 오늘 왜 우리나라 작가는 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작가 중에 세계적으로 톱10에 들어갈 자격이 될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소평가된 아티스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작가를 제외한 해외 작가들만 넣습니다 참고로 최고의 세계적인 현주단 작가를 평가할 때 구사마 야요위를 많이 넣더라구요 일본 마스모스도 출신이고 거의 90대 나이인 걸 알고 있어요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으시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스스로 거기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걸 반복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미술계 데뷔하기 전에 원래 일본의 전통 회화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 팝아트가 유행할 때의 아방가르드 예술의 중심적인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1966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일본 여성 최초로 참여했거든요 이게 하나의 기록이기입니다 그때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 하면 물방울 무늬 이분의 그 프로필처럼 이런 땡땡의 무늬가 유명하고 호박을 모티브로 많은 작업을 하시죠 그리고 한때에 남근을 반복해서 만드는 이런 조형을 많이 제작했었습니다 인피니티 룸이라고 해서 무한의 그 방 거울을 무한 반복시켜서 엄청 넓은 공간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작품 시리즈가 많죠 이분을 평가할 때 팝아트로 많이 분류를 하더라구요 인생 친구 중에 한 분이 바로 조지아 오키프인데 이분이 유명해지기 전에 친구이자 조언자이기도 했었고 갤러리스트를 통해서 무명의 구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사계에 도와준 친구이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땡땡이는 어린 시절에 식탁보의 무늬를 보고 독특한 환각의 경험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모티브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이분의 작품 스타일이 앤디 워홀의 반복되는 그런 팝아트 느낌에 영향을 줬다고 하거든요 앤디 워홀이 이분의 작품의 스타일을 영향받고 동물모양 패턴을 전시했을 때 내 작품 표주를 했다고 그때 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고 하죠 이분 역시 조재 오키프와 더불어서 페미니즘 대표 아티스트로 분류를 하더라구요 정신적으로 좀 고생을 하시는데 강박장애 이런게 좀 있다고 합니다 인피니티 룸 무한의 거울의 방 시리즈 중에 한 작품인데 2013년도에 시리즈 중에 수백만 광년 떨어진 영혼들 이란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 한번 전시회의 다른 작품 봤을 때 거울을 그 안을 딱 들여다봤을 때 반사가 무한으로 돼 가지고 아주 진짜 넓은 공간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현상을 갖게끔 하는 그런 의도 더라구요 이런 시리즈가 되게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많이 보셨던 땡땡이 문양의 변태 호박 쿠사마 야요이의 시그니처 캐릭터죠 이 작품은 일본 시골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모티브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땡땡이 특유의 변태 같은 이 무늬가 거미줄이라고도 많이 불리거든요 이 패턴을 쿠사마 야요이는 무한 그물이라고 부른대요 무한으로 가는 통로이자 소멸의 한 형태라고 스스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리시스의 정원이라고 해서 이분의 젊은 시절의 이 사진도 같이 있네요 참고로 이 무렵에 이분의 누드 퍼포먼스도 많이 하셨습니다 쿠사마 야요이 특유의 이 땡땡이 구슬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뭔가 동그라미 땡땡이에 대한 강박이 있는 거 같아요 금속 구슬들을 무한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설치미술의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있는진 모르겠어요 사진으로 일단 남아 있습니다 물방울 무늬의 또 다른 패턴이 나왔는데 나무를 형상화한 연작 시리즈 중에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거미 패턴 거미줄 패턴이 또 나왔어요 아 근데 그냥 뭐 진짜 뭐 징그러운 뱀장어 같은 느낌도 있고 되게 변태적입니다 쿠사마 야요이적인 느낌이고 자 아홉 번째 화가입니다 제스퍼 존스 아마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최고 중에 한 분입니다 네오 다다이스트로 보통 분류를 하고 스스로는 팝아트 아티스트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 팝아트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분은 작업을 할 때 평범한 유화보다는 밀랍을 녹여서 하는 왁스 페인팅 이런 기법으로 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최고의 권위의 상인 자유의 메달을 대통령으로부터 수장을 했고 한국전쟁에서 참전을 한 적이 있죠 이분도 대표적인 동성 연예자인데 먼저 성공을 했던 로버트 라우셈버그 와 애인 사이인데 이분이 좀 더 유명해지면서 사이가 잠깐 좀 서원해졌다고도 하죠 이 미술계에 엄청 이슈가 되면서 대스타가 됐을 때 이전에 추상 표현주의로 엄청 유명했던 마크로스코가 엄청 맹비난을 했었습니다 대표작은 이 미국 성조기 플래그 시리즈와 지도 시리즈가 있죠 레이디메이드 다다이즘으로 유명한 주상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명 시절에 로버트 라우셈버그의 작업실에서 많은 작업을 같이 공유했거든요 그때 레오 카스텔리의 눈에 들면서 이분의 전시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로버트 라우셈버그보다 더 유명해지면서 그때 약간의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하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나면서 힘들게 친척집을 전전했던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성조기 시리즈가 정말 유명하죠 1983년도 플래그 작품인데 2014년도 소도비 경매에서 당시에 3600만 달러에 거래가 됐던 작품이죠 물가도 생각해야 되니까 당시로는 엄청난 거액의 가치로 평가받았던 거죠 이 작품 역시 왁스 페인팅 기법으로 제작한 작품이죠 3 플래그 성조기를 겹겹이 쌓아올린 그런 작품이고 1983년도에 당시로는 생존화가 최고가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100만 달러면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세운 작품이고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조기를 그려주는데 그리고 새로운 시도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 이런 작가 좀 띄워줄 필요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구합니다 성조기를 제작한 이유가 있거든요 꿈속에서 성조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쿨하게 그린 겁니다 작품 했을 때 거창한 이유 뭔가 사상적 배경 막 이런 걸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꼭 필요하냐 라는 거죠 그런 거 필요하지 않다고 가벼우면 어때 소 쿨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국뽕 때문에 떴다 그런 건 젖일 때 아닙니다 이분이 미니멀리즘의 시초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내 얼굴의 표적이라고 해서 관역판처럼 보이잖아요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또 미니멀리즘 아트이기도 하거든요 이후에 등장할 미니멀 아트에 상당한 영향을 줬던 아티스트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팝아트에 영향을 또 줬다고 하잖아요 이분이 했던 명언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나는 이미지를 찾는 게 아니라 나타나서 관심을 갖는 것 뿐이다 나는 내 작업에 내 감정에 노출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보통 작품 하면 여러 아티스트들이 화가의 주관 감성 이런 걸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꼭 그래 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게 미니멀리즘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런 가치관이 고정관념을 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지가 주변에 있는 거를 충분히 그냥 써도 된다라는 것은 팝아트 탄생에 되게 상당한 영향을 준 가치관이라고 봅니다 지나면서 크로스 해칭 이런 스타일로 시도를 하시거든요 제스포 존슨은 가벼운 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 패턴을 그리고 이분이 했던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종종 알게 된다 따라서 작업은 아이디어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아주 예술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재밌죠 저는 이런 게 더 재밌더라고요 자 열 번째 화가입니다 피터 도이그라는 거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해요 스코틀랜드 에든버로 출신입니다 인터뷰를 극도로 꺼리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은둔형 예술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비로운 작가이기도 하죠 이분의 작품 스타일을 보면 풍부한 색감 그리고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성향 몽환적인 분위기 그래서 그림을 평가할 때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실제 마술적 사실주의 매지컬 리얼리즘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더라고요 2007년도에 소독위 경매에서 1130만 달러에 거래가 돼서 유럽은 따로 또 구별했나 봐요 생존하는 유럽 작가 중에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조나단 존스라는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에 예술리라고 소개파는 말도 안 되는 것들 사기꾼 수사학적 섯소리 쓰레기들 사이에서 도의견은 진정한 상상력 성실한 작업 겸손한 창의성 보석이다 이런 찬사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별거 아닌 거 작품 해놓고 의미부여하는 예술가들 너무 많잖아요 쓰레기 더미 이렇게 쌓아놓고 개념이라고 의미부여하고 그런 거 솔직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작품은 약간 취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분은 약간 거장의 향기가 난다 이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대표작 중에 하나가 화이트 카누 이 작품은 몇 개 시리즈 작품이 두세 점인가 더 있습니다 다른 작품도 색감 되게 환상적입니다 이 작품은 울청한 초목과 멀리 산으로 둘러싸인 고유한 호수에서 하얀 카누가 있는 모습을 그린 건데 여기에 외로운 인물을 묘사했다고 해요 어떤 인물이 여기 안에 있나봐요 그래서 뒷이야기가 있는데 호수 위에 카누에 있는 유령을 생각해서 그린 작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흰 카누 위에 유령이죠 카누가 유령선인 겁니다 피터 도이그의 가장 상징적인 작품 중 하나고 여러 찬사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한 작품이에요 최근에 가장 핫한 작가입니다 1993년도 작품인데 블러터라고 해서 블러터는 잉크를 흡수하는 그 종이를 말해요 혹은 색종이 뭐 이런 걸 암지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물결이 뭔가 색깔 잉크 같다고 생각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안에 있는 인물은 피터 도이그의 그 형제가 찍힌 사진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2013년도에 2600만 달러 이상에 판매된 나름의 또 기록을 세웠던 작품입니다 색감에 진짜 독특하지 않나요? 이분의 색감 정말 매력 있습니다 취향을 떠나서 이분의 특유의 느낌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게 있는 작가입니다 이 작품도 이분의 고유 스타일이 계속 연장선상이 있으면서 또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죠 콘크리트 오두막 이라고 해서 그 숲 속에 버려진 콘크리트 건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이 콘크리트 건물을 오두막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황령한 숲 속에서 고립되고 버려진 구조물을 묘사했다고 알려진 작품이고 콘크리트 건물은 대자연 속에 문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폐허가 된 건물입니다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외딴 곳에 느낄 수 있는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 작품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진짜 이분은 색채 감각도 남다른 것 같아요 이 작품도 두 점인가 시리즈 작품이거든요 색감이 좀 저취해 될 작품이 따로 있습니다 리플렉션이라는 작품이고 뒤에 나무숲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되게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죠 또 비친 색감이 노을빛이잖아요 엄청 매력있다 뭔가 상상하게 만든다 라는 의미도 있고 이 작품 프레임도 너무 재치가 있죠 다리부터 비치는 곳만 클로저블한 이런 구도를 포착하는 센스도 저는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